안녕하세요 쌈영어입니다. 리딩학습 프로그램 올리를 재설치 하시려면 기존 올리 프로그램을 제어판에서 꼭 제거하시고 다운로드 하셔야 하는데요. 새로운 업로드로 인해 올리를 재설치 하셔야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제어판 제거하는 방법 설명드리니 영상을 잘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. 먼저 바탕화면에 검색에서 제어판 검색 후 클릭 프로그램 및 기능 클릭 기존에 다운로드했던 올리를 선택 후 우 클릭, 제거 클릭 간단하죠? 이제 쌈영어 홈페이지 다운로드에서 올리를 다시 다운로드 하시고 실행, 설치 완료 감사합니다.